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를 20% 이하로 대학병원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했거나 아니면 관리들 공무원들이 참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통제관리계획방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숙가 문제하고 의료소송 문제를 국한에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늘 이야기하듯이 가격이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면 의료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조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일단 좀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전공의 20% 이하를 줄이겠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병원을 만들겠다. 중증질환의 상급병원을 만들겠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사회주의 발상인 겁니다. 관리들 생각이 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도대체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급병원들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병원으로 육성하겠다. 육성한다 육성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20%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공의 의존도를 20% 줄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을 들여가서 전문의를 구해야 될 건데 그럼 그걸 하려면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그 많은 병원들을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여러분들 지원해야 될 건데 그런 대비책이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윤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식물정부고 합바지정부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용어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용어를 쓰면 그 용어에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드러나거든요. 의료계획추진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브리핑 구조전환 구조전환은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구조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병상 줄이고 상급 중증질환만 담당할 수 있게끔 대형 대학병원들을 다 바꾸겠다. 그리고 전공의 비중을 20% 줄이겠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교육받는 교육수련기관은 어디서 구할 거냐 대학병원이 담당하지 않으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막 지르는 겁니다. 전공의 근로의전으로 40에서 20%를 줄이겠다. 그동안 여러분들 말이 나왔던 빅6의 4차 병원을 승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숙가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면 대학병원들이 알아서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증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무가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수준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입이 나오는 것이 구조전환 구조개혁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하자는 거죠. 중증질환 병원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다음에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거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대생들 1만 명까지 늘린다는데 그럼 대학병원들이 교육기능을 포기한다는 건데 기존의 40%에서 20% 정도 전공위를 줄인다는 것은 그럼 그거는 그 사람 교육을 1차 의원에 가서 이러면 수련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이내로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위 비율을 20% 아래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저는 이런 구조전환 목표도 도움이 되겠지만 숙가 필수의료 분야의 숙가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돼야 그래야 그다음에 대학병원들이 알아가지고 이러면 될 건데 숙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서울대병원보고 200병상 줄여라 일반 병동 왜 중증질환 중심의 서울대병원이 돼야 되니까 그럼 1,500은 투자해놨는데 그건 그럼 누가 보존해 줄 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올해 초부터 전공위 공백으로 인해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됐지만 급격한 진료량 감수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이게 이런 보건복지부 관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원 경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공위 공백으로 인한 현장인력 소진 부족 해결 대학병원들의 전문의하고 이런 교수들이 번아웃에 탈진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미 다 고백한 겁니다. 지금 현장의 이름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본인들이 완곡하게 관료방식의 이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급격한 진료량 감수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전공위 공백으로 인한 현장인력 소진 문제 딱 두 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다 떠날 판인 겁니다. 본인들이 이야기 안 해요. 본인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일반 병상을 줄인다. 일반 병상을 줄이면 병상을 그냥 줄이냐 이야기죠. 병상 하나에 이런 8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는데 서울대 기준이면 그럼 대부분 병원들이 그걸 거 아닙니까? 고정비를 투자를 했는데 병원마다 이런 큰 병원마다 천억에서 이천억 정도가 여러분들 다시 고치려면 이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보존할 겁니까? 전문의와 진로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 병원 PA 간호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는데 고광도의 여러분들 수련 과정을 거친 전공위에 못 미칠 거 아닙니까? 전공위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중증 진로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로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든 20%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던 수련을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과 순환수련 등 수력협력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2차 진로기관 이런 데서 수련 전공위들이 수련을 일부 담당하는 거로 그렇게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학위 과정 같은 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학위 과정들을 경험했고 또 제 자신도 여러분들 작가나 이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숙련도나 전문성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사이에 집중적인 뭡니까 고강도의 훈련 과정이 없으면 대부분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든 아니면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의 숙련도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발전을 하려게 되면 그 10년 법칙이나 그런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강도의 훈련과 수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의 이름들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가 문제가 됐지만 그러나 또 밝은 면을 보게 되면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전문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그걸 이제 뭐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순환수련 상급병원하고 이름들 종합병원 이하의 순환수련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고강도 훈련에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현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답이 나오는데 또 현장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맨날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저녁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가는데 3년 이후에 영양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기사를 보고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자 민낯입니다. 당장 지방대학병원의 응급실이 폐해돼서 응급환자들이 갈 곳을 잃어서 떠돌고 지역거점 대학병원이 부도위기의 하루 넘기가 두려운 이때 무슨 4차 병원 이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어떻고 대책은 올해 논의와 준비로 다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6개월이 넘어서 내놓은 대책이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진할 돈은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무능력이고 무책임이고 무대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소설도 재미없는 소설 수준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산이 있습니까 건보료 올릴 수 있습니까 의료계와 회비는 됐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이런 대책 이런 데 발표할 때 현장을 잘 아는 의과대학이나 교수나 전문의나 그 다음에 의료계하고 회비했습니까 회비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적들하고 여러분 회비를 왜 합니까 이러니까 한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저게 논리적으로 천에 말이 맞지 않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의료계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오만 가지 택도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이것을 계획이라고 헛소리하며 선동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발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부서 저부서 왔다리 갔다리 전보되는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병원 원무과에서 파견 근무라 좀 해보고 전문가 흉내 내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출신들이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가 운영되었으면 전부가 다 망했을 겁니다.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 겁니까 돈 어디서 끌어다가 쓸 겁니까 국민들을 아주 후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의견 없이 정책 만들고 의사들에게 따르라고 강압하는 형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여러분들 의대 교수분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아니 병상 하나 만드는 8억을 들여 1500억 원을 투자해놨는데 중증질환 중심의 대학병원 전문의 중심의 대학병원 만들기 위해서 일반 병송을 200동을 줄여라 그럼 돈은 누가 될 거냐 모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들 설득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설득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 거짓말 했으니까 과학을 한 여러분들 전공이들 하고 과학을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의대생들 앞에 놓고 행정고시 출력인 여러분들 장차관이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인데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벌써 나섰죠.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다 가짜니까 가짜를 가지고 이런 설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대생 모두 유급하면 내년 신입생 뽑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2천 명 던져놓고 기다리는 결과는 아닐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지금 마음이야 아이고 난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거겠죠. 군인 없이 민간인 군사 작전 하듯이 의사 없이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계획이랍시고 헛발질하는 정책을 내놓습니까 윤 정권이 2년 남짓 남았는데 한국 의료생태을 개판으로 만들고 무슨 계획입니까 파탄과 계약입니다. 윤 정권 끝나고 다시 의료주체인 의사들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문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격조가 높은 현장을 많이 아시는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네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접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보심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수가가 너무 낮은 데다가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 탁상에서 행정을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식한 만큼 그 대가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시 분원병원이 자본 잠식으로 망하기 직전인데 또 충남대학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워달라고 백만 서명을 충남의 여러분들 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이기적인지 나는 정말 참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눈설미도 뛰어나고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만 지역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기적인지 지금 의과대학에 남아 돌 정도로 전국에 36곳이 있는데 또 전남의 여러분들 국립의대를 만들어 달라 또 충남의 여러분들 국립의대를 만들어 달라 제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공항 만들어 달라 저기도 공항 만들어 달라 나중에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고생할 겁니다. 내 이야기 그냥 흘러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재정위기는 뭐 그냥 맡아놓은 당장입니다. 앞으로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지 아무도 동정 안 합니다. 지금이야 케이팝이니 케이프시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려움 당하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들 손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환란 터졌을 때 일본이 딱 외면하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이런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온 전신에 그냥 의대 만들고 그냥 의과대학만 만들 수 먹고 살기 바랍니다. 돈이 어디서 생길 겁니까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고 국가는 F라도 진급하라고 하고 학교 수업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예과 1학년도 진급시키는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학평가원도 기준을 미달시키라고 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실력 없는 의사 만들기에 앞장서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스강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2024년인지 아니면 1980년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책이 설득하는 거 왜 아무것도 없다고 교육부 관리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의대생들을 복귀를 시켜서 집단 이런 휴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설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을 어떻게 하겠냐 거짓말을 가지고 설득 어떻게 하냐 의대생들한테 의대생들한테 거짓말을 가지고 내 같은 어른한테는 거짓말을 좀 설득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의대생들한테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사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것은 현재 정부의 의로 삽질의 반대 입장이라면 난리법석을 친 더불음주당의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삽질이 바로 더불음주당이 원하는 매운맛에 의로 사회주의의 방향성이 맞는 겁니다. 정권 바뀌는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운 뒤에 올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가고나 뭐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의학평가원에 신민단체를 개입시키는 것은 딱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겁니다. 전라남북도의 공공의대 두 개 아마 생길 겁니다. 뒤엔 이야기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공공의대 공공의록 이런 쪽으로 가겠죠. 선거가 다 그쪽 동네에서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군의 평사병이 18개월 이런 복무를 하는데 군의관 여러분들 38개월이고 공공의관 여러분들 37개월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더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의사분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던 90년대 초반에는 과도기여서 인턴까지는 대부분 중위인감을 하고 바로 중위로 예편 후에 별정직 5급 대우로 공공의에 근무했습니다. 인턴 및 전문의 미치득 상태에서 군의관은 중위인간 중위예편을 했습니다. 전문의는 대위인간 대위예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보위의 경우 공보위의 경우 훈련 이후에 훈련 이후에 입영예편 보건소 근무인 것으로 압니다. 예비군 훈련도 사병에 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공보위는 37개월 그리고 이제 군의관은 38개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건 한 24개월 정도로 현실화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